뮤직비디오 나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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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에 빠져버려 나를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뮤직비디오 스타더스틱 시청자 여러분 하나, 둘, 셋! 안녕하십니까! 내 것들은 많아 그 안에 진짜를 봐봐 컴이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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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향해 거쳐간 맘마 널 알던 그 문을 닫아 컴이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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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큰에는 MC가 없어요 멤버들이 직접 MC를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추천하고 싶은 멤버가 아닌데 저는 소호 형을 추천합니다 저는 MC 경험이 있어서 저는 MC 경험이 있어서 그 추진을 받아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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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추진을 안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싸게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C를 받게 된 수호 그리고 재현입니다 네 엑소 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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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이배비 네 네 뭔가요 신고 뭐죠? 콜미배비라는 곡입니다 아 콜미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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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배비 콜미배비 신고하네요 네 그렇게 이번에 프로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예 너를 마주하는 순간 oh my 편하게 여기 앉아 이제 내게